안녕하세요. 김진우입니다. 밀코메다인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K-컨텐츠가 주목받는 요즘 시대에 밀코메다인의 NFT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제 첫 NFT는 여기 옆에 있는 아티스트입니다. 귀엽지 않나요? 네. 여러분들도 밀코메다인의 NFT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공영주입니다. 밀코메다인 갤러리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멋진 액자까지 주시고 또 강남에 아주 커다란 대형 갤러리 오픈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. 저도 꼭 한번 들러서 멋진 전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려요. 네. 안녕하세요. 개그맨 인지원입니다. 밀코메다인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밀코메다인에는 총 5가지 종종이 있는데 저는 아티스트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도 첫 NFT 밀코메다인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개그맨 강재준입니다. 아티스트엔 NFT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네. 자 여러분 말이죠. NFT에 대해서 어려우시거나 접근이 힘드셨던 분들은 아티스트엔을 주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쉬운 스토리와 팝아트적인 캐릭터는 제 마음을 사로잡기에 정말 충분했습니다. 제 첫 NFT인 아티스트엔 여러분들도 NFT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강재준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종민입니다. 밀코메다인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잘은 모르지만 저도 NFT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요즘 또 유행처럼 이렇게 많이 가는데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까지 쭉쭉 뻗어나가서 정말 대박나는 그런 NFT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